지금 손님이 입었을 때 옷 사이즈가 이정도 크거든요. 크잖아요. 소매 개장도 뒤에도 어깨도 크고 에리까지 좀 수정을 해달라고 에리를 차행하는 식으로 3분의 1 정도 잘라는 거죠.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폭이 좀 큽니다. 이렇게 옷이 이렇게 큽니다. 옛날 거에요. 한 20년 된 것 같고요. 이쪽이 이렇게 저쪽이 5cm 전체적으로 진동을 약간 올려줄 거에요. 진동이 너무 많이 돼요. 밍크 치고 많이 내놓은 편이 아닌데 조금만 올려주세요. 어깨가 좀 크고요. 이걸 하려면 소매도 떼어내야 되잖아요. 핀이 찔렸나 안 찔렸나 물어하고 뜯어내야 되잖아요. 소매장은 이렇게 쟀을 때 소매장은 23이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놨으면 23. 떼도 되겠죠. 어차피 카운트를 떼어내야 되니까요. 한 3인치 정도만 쳐내야 될 거에요. 그럼 이런 거 딱 들어가면 될 거에요. 여기서 표시를 해놨죠. 상동 표시. 4인치 정도 되고 이거는 1인치 정도 되고 이거는 3인치 정도 돼요. 딱 머릿속에 여우고 있으면 되는데 머릿속에 여우기가 뭐뭐 적어놓으면 돼요. 쭉 꽂아졌죠 이렇게. 선생님이 옷을 입었을 때 제가 이렇게 눌러놓은 겁니다. 일단 기장은 안 줄여서 일단은 뜯어야 되겠죠. 절개를 해야만 이걸 뜯어내야만 손해라고 작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티아라벨을 떼어내겠습니다. 다시 붙여줘야 되니까요. 조금리 제가 좀 좋은 사인공인데 여기가 좀そうですね. 지금 봤을 때 길을 보면은 앞쪽으로 가락관에도 연을 쪽이 많은데 여기로 보면 좀 중앙이 흐릅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뒤로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1인치니까 뒤에가 너무 많잖아요 이쪽으로 잘라낸기 위해서 이거는 2인치로 잘라내야 되세요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만내죠 이거 당연한데요 2인치로 잘라낸 2인치로 이게 한 3인치로 돼요 그냥 유산으로 그어야 돼요 3인치 3인치로 그쪽에서 아시니까 진동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진동을 잡을때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빨리 잡을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칼도 여기서 대단히 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소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절개하면 되겠죠 어떻게 어차피 맞춰서 대단해야 되니까 그럼 이건 어차피 날라가는거거든요 날라가는거 때문에 그냥 쭉 잘라도 됩니다 쭉 밀어보겠습니다 반대로 밀어볼까요 빗을 잡을때 팽팽히 잡아줘야돼 아무튼 균형을 똑같이 맞춰서 카메라가 잘 비치기 위해서 가야되는거죠 여기서는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두개가 좋다는거죠 그냥 쭉 밀고 가면 되겠죠 그냥 쭉 밀고 가면 되겠죠 아니 쭉 밀고 가면 되겠죠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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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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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